앞으로 빚을 제때 갚지 못하고 밀린 사람이 직접 채무조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정부가 채무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마련했는데 국회 통과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논란도 예상됩니다. 권준수 기자입니다. 현재 채무자는 승진을 하거나 월급이 올라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금융사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. 금리인하 요구권에 이어 합법적으로 연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추진됩니다. 연체 차주가 빚을 갚는 게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사에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. 금융사는 추심을 중단하고 10영업일 안에 채무조정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.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채무조정 요청권과 채권추심총량제 등을 담은 채무자 보호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은행에 내가 이래서 좀 연체가 될 것 같다 못 걷겠다. 대부분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도 은행사가 쉽지가 않죠. 안 해주죠. 대부분이. 법안은 또한 아직 만기가 안 된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. 과잉추심 관행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추심총량제도 담았습니다. 일주일에 7번이 넘는 추심 연락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나 특정 방법을 통한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채무자 보호를 위해서지만 도덕적 해이 우려도 나옵니다. 이번 채무자 보호법 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된 후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. SBS 비즈 권준수입니다.